흠흠흠흠 안녕하세요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드디어 우리 집에 온 HTC Vive 개봉기 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제 제 방송에서 유튜브로 보실 때 제 방송에서 HTC Vive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에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바이브레이션 아니구요 박스가 우선 겁나 커요 뒤에 있는 건 벽에 다 붙일 크로마키 천이에요 나중에 내일 캔방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걸 공사를 할테지만 양쪽 사방에다가 옷걸이 1인용 옷걸이 그거 달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이 천을 고정을 시켜서 사방을 두를 거에요 이렇게 한 삼각형으로 6미터 짜리 거든요 이 방이 가로가 2미터 2미터 니까 자 그러면은 박스를 보여 드려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그리고 HTC Vive 박스입니다 겁나 크죠 제가 몸이 작은게 아니에요 제가 키가 180이 넘고 지금 몸무게가 거의 80에서 90을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겁나 큰 겁니다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요 10kg 넘는거 같은데 자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제가 결혼하고서 와이프가 맛있는거 맨날 많이 해줘가지고 20kg 쪘어요 살갖고 너무 그러지마세요 살 금방 뺍니다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자 이거 뜯을때 약간 테이프가 극혐인데 아! 발톱깎이 있다 오케이 응? 돼지같다고? 너 돼져 그러다가 아이C 아 kulugugug-한 냄새가 나요 약간 일단 이거 그 택배 아저씨가 아마 맨 마지막에 갖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절임배추 있죠? 절임배추 요즘에 겁나 옮기고서 맨바닥에다가 그냥 놔뒀다가 그거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냄새 토할 것 같네요. 자 포장은 이중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 겉박스 안에 하얀색으로 마치 플레이스테이션 감쌀 때 있는 것 같은 포장지가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비닐로 포장이 한 번 더 되어 있네요. 꼼꼼하게 박스 겉 표면 한번 보겠습니다. 찌그러진 데 있는지 저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찌그러진 데가 있을 리가 없죠? 아주 깨끗해요. 칼집 하나 없고 눌리는데 하나 없어요. 원래 보통 이런 거 완빡으로 갖고 오면은 보통 구석 같은 데 약간 찌그러져 있고 그러는데 하나도 찌그러진 게 없어. 너무 좋네요. 자 이 위에 요거는 제가 뭐 HTC 바이브를 나중에 재판매하거나 중고로 팔아넘길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발톱깎이로 자 죄송합니다. 칼이 없어서 칼이 마루에 있는데 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뜯으면은 이제 칼 필요 없으니까 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이빨로 이빨로 될 만한 크기였으면 내 이빨로 바로 했다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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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한번 열어보죠. 어이구 이거 이렇게 열면 안되는구나. 자아 자아 자 ATTC 바이브라고 써있죠. 이게 제 쪽에서는 바이브라고 써있는거에요. 여러분 쪽에서는 약간 뭐 EIOI 이렇게 써있는걸로 볼 수가 있는데 AOI 이렇게 AOA 더 크구요. 그러면 자아 아아 아아 겟 스타디드 시작해라 이거지 아씨 어 겁나 커가지고 아씨 무겁고 아 아아 와아오 오오 오오 이게 패드인가 봐. 패드 겁나 크네 생각보다 흠 내 얼굴만 해 내가 얼굴이 좀 작거든요 어 그러진 않네 와오 패드 겁나 커 난 쪼꼼할 줄 알아요 쪼꼼일 줄 알았는데 손바닥보다 큰거 같은데 큰게 온건가 응 오 근데 겁나 겁나 크고 좋아보인다 이거 스트랩 이거 따로 사야되는 줄 알고 주문할뻔했네 그리고 이게 그 방 구석에다가 방 구석에다가 이렇게 넣는 센서죠 광센서 지금은 뭐 티끌 하나 없이 아주 아주 예쁘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HTC 바이브 헤드 기어 이게 제일 중요한거죠 이 모든 요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장도 또 되있어요 다른거는 포장 안되있는데 자아 자아 위도우메이커 머리통 아 field magnitude 숨 Lead 저는 전선이 이게 한 2kg 정도 나 tease 1kg 우선 1근 은 넘습니다 제가 고기를 한 두근 씩 먹기 때문에 얌은 한근이 어느정도 많은데 이거 한 1kg정도 됩니다. 지금 이 무게만 1kg는 안되겠다. 한 2,300g 600g 사실 잘 모르겠네 자 우선 앞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구멍마다 있는 광센서 맞나요? 광센서를 잡아주는 그런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플라스틱 이네요? 무엇으로 달아놨나? 광센서 잡아주는거 아닌가? 응? 아이가 이거? 방제랑 카타고리 바꿨는데? 그냥 디자인인가? 이거? 이거 보면은 나는 여기서 여기가 뭔가 유리같은걸로 되어있어서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글로 뭔가 멋있지? 공각기동대같지? 갖고싶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천원, 이천원씩 주신 후원금들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 아우팍 씨 아아 이거 쇠때기 기스났어 아아 아 죽여버려 아아 아 죽여버려 아아 자 우선 이거 써보자 뭐 나는 영원히 쓸거니까 이거 안 버릴거니까 버리지 않을게 아아 하아 열받네요 자 워닝 자 워닝이라고 써있고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햇빛이 이 렌즈에 직접적으로 직사광선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나사나 뭐 뾰족한 물건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런식으로 태양열도 태양도 직사광선도 들어가면 안되나봐요 요기 이쪽 이쪽 보이시나요 햇빛 그리고 못하고 그런것들 영자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자아 그림을 보고서도 모르면 그 잘못된거죠 자 여기 렌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갖다대보세요 자 내가 HTC 바이브를 갖고싶었다 근데 없어 너무 갖고싶었어 해보고싶었어 써보고싶었어 할데가 없어 지금 써봐 얼굴 갖다대 집어넣어 얼굴 쉿 내가 효과운도 내줄게 쉿 뽁뽁 쟤가 안경을 끼고 있어서 이걸 안경을 끼고서 써야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안경을 끼고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되게 불안한데 이거? 쓰구 쓰고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애 별로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앞에 닿는 느낌도 안나고 괜찮은데? 문제는 이거 지금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연결 세팅하는거 내일 무결이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다 해야되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거 그런것도 부터 해서 지금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한번 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난 빼고 할래 우선 빼고 해볼래 렌즈에 괜히 닫다가 자 자 자 어때요? 덕후형들 갔습니까 약간? 막 이제 공포 게임할때 막 이렇게 보면서 하는거지 이런식으로 아 아 근데 이게 헤드 이게 무게감이 좀 있다 장시간 하면은 목에 피로가 좀 올 것 같은데? 어 이게 쓰기 전에는 몰랐는데 머리에다가 목으로만 딱 받치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무게가 있네요 앞으로 이렇게 쏠려있어가지고 눈알이 빠지는 이게 뭐라고 해야되나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 약간 그런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 100kg 가까이 쪄 봐서 아는데 얼굴에 살찌면 앞으로 이렇게 적혔을 때 얼굴이 덮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음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착용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약간 무게가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이 뒤에 이제 전선 아이고 머리가 이게 전선이 이제 저렇게 뒤에 이렇게 쭉 연결돼서 약간 에반게리온 그 애들 그 배터리 연결돼있듯이 그렇게 뒤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고걸 이제 연결하면 되고 아 이게 그건가봐요 설.. 설명서 아 이게 한국 정발한다고 여기다가 한국말 써줬어요 보이나요? 여기다가 보이죠? 음 불편함이 느낌 불편함이 느낌 제일 중요한거 불편함이 느끼면은 바이브를 종료하세요 와 씨 이거 뭐 옛날에 무슨 게임같은거 사면 주던 지도만 하네 이거 아 이게 방 구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것도 쭉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매뉴얼에만 나와있는거 같은데 웹에도 아마 매뉴얼이 있겠지만 룸스케일이라 그래서 저 아까전에 보여드렸던 그 까만색 센서 두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는지를 보여주는거에요 이건 마루에 있을때 최소가 2미터 1.5미터에요 자 이거는 마루인데 쇼파가 없는 마루일 때 자 이거는 침대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할 때 내가 움직이는 공간을 잡는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사각형이 되게 만들면 돼요 거의 이렇게 내가 있는 공간에 꼭지점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달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TV쪽에 달때는 TV쪽에 달때는 TV나 모니터쪽에 달때는 끝에 벽끝에다가 모니터 뒤쪽으로 해서 다는걸 권장하고 있네요 이런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커야되는지 방이 얼마나 커버리지를 치는지 그 여기 나와있는걸로는 미니멈 미니멈 룸사이즈 2미터 곱하기 1.5라고 되어있고 맥스가 5미터에요 맥스가 5미터 넓 집이 막 150평 200평씩 되시는 분들은 좀 하시기 힘들거에요 그 중간에다가 쫄대 같은거 하나 사셔가지고 다하셔서 5미터 반경 내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뭐 고런 아주 간단한 그런 시작하는 설명서들만 잠깐 나와있고 다른건 없습니다 이제 부속품들 뭐있나 한번 볼까요 그 부속품들도 이렇게 파란색 박스안에 담겨있는데요 자 안에 뭐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어 요기 HTC 바이브용 그 무슨 수신기 같은건가봐요 이게 약간 외장 변환기? 뭐 그런식으로 생겼네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어... 파워 서플라이 리스티드 인 세이프티 가이드 어... 어 그렇대요 대만에서 만들었네 타이완 오우 무선설비 운용 전파 혼선 그거까지 다 통과했다고 밑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거 통과했다고 전파 인증 통과했다고 딱 나와있네 근데 전파 혼선의 가능성이 있으면 뭐야 이런거 있고 또 이건 뭔가요? 아아 여분 아 물안경 저 물안경 아 물안경이 아니고 저거 저거 바이브 바이브 저거 음 바이브 저거 요거 아 이거 쓰니까 약간 닌... 나루토 같지 않아요? 엘치치가 대만화세인건 저도 알아요 그...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일줄 아는데 메이드 인 타이완이어서 놀랐다는 뜻이에요 음... 자...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전기 어덥터 220볼트로 되어있는거 같고 220볼트네 220볼트 220볼트 또 뭐있냐 쓰읍... 아... 진짜 간단하게 USB 들어있고 그리고... HDMI... 흐드미선 HDMI선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규격이 1.4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렌즈 닦기도 들어있어요 신기하게 오? 이거 뭐야 말랑거리는데? 응? 뭐야 뜯어보고싶다 응? 이어폰인가? 아... 아 이어폰 들어있네 오 이어폰이 들어있어요 아... 이게 그냥 바이브 자체... 이어폰이 들어있네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충분히 뒤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바로 들을 수가 있겠죠 이어폰을 끼고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 방송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어폰이랑 마이크가 동시에 되어야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른것도 사놨죠 저는 도움주신 무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뭐 그거하고 없어요 이제 이거? 이거 안경닦기 120만원에 비해서는 안에 그냥 저 헤드기어하고 스트랩 스트랩이래 저 뭐야 컨트롤러가 아마 가격의 전부인가봐요 와... 와... 이런게 들어있어 눈동자 간의 거리 측정하기 그리고 자아가 들어있어 와... 그래서 이 헤드기어 옆에 있는 바이브 옆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리면 눈... 거리를 측정해서 이것만큼 옮기는 거야 측정하는 방법 IPD를 측정하려면 IPD라고 해봐 요... 눈동자 거리를 눈동자 여기 동공 있는 데서 동공 있는 데까지 거리를 재는 건데 거울 앞에 서서 이 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밀리미터 자를 사용해서 거울에 갖다 대고 눈동자와 눈동자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눈 감고 눈동자와 눈동자의 거리를 재면 된대 이렇게 하고서 저 전투모 작은 거 썼습니다 50... 53 썼고요 마지막에 전역할 때 53 썼고 안에서 움직일 때는 52 썼습니다 그리고 입대 초반에는 56 썼죠 어... 아휴 구라 같은 거 못 칩니다 자... 그 62, 63이면 제가 62, 63인 친구들을 봤는데 범인들과 달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아예 포스 자체가 다릅니다 놀리는 건 아니지만 62, 63호 쓰는 친구들을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내가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자면 어... 몸이... 비율이 안 좋은 친구들은 어... 4등분까지도 나와요 4에서 3? 4에서 3등분까지도 나옵니다 아니... 이게 크면 이것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넓으면은 이게 통통통 요렇게 요렇게 4군데로 딱 나눠져요 4등분으로 그런 친구들이 몇 있었고 물론 머리 큰데도 키가 크고 비율이 좋은 친구들이 있죠 어... 여튼 뭐... 머리 크기 논란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면 한번 군모 갖고 와서 재보시면 되겠고 자... HTC 바이브는 이제 곧 개보거의 유튜브로 자주자주 이것저것 컨텐츠 많이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유튜브 사랑 부탁드리고 트위치로도 생방송으로도 하니까요 잊지말고 팔로잉해 놓으시고 구독해 놓으시고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나중에 또 찾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